KBS 창원계곡 73주년 특집 행복특강 KBS 창원방송총국은 계곡 73주년을 맞아 경남 도민들을 위한 행복특강을 마련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시영 박사에게 듣는 행복 100세 2월 12일 목요일 가정이 바로서야 행복하다. 육아전문가 이명주 교수의 부부행복, 아이행복 2월 13일 금요일 도전해야 행복하다. 개그맨 윤형빈의 도전은 나의 힘. 2월 11일부터 3일 동안 연속으로 마련되는 이번 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KBS 창원홀에서 진행되며 입장요금은 무료입니다. 2015 KBS 창원계곡특집 행복특강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제공하는 기업 경남에너지협찬입니다.